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B 거점을 함락시켰군. 자네 편이 어드벤티즈를 차지했네. 밀어붙이는 거야. B 거점이 점령됐군. C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거점 어드벤티즈를 차지했군. B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B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불이 붙었네. 먹잇감을 찾아 없애버리게. 자네 편이 유리하네. 사냥이 끝났네. C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적군이 B 거점을 차지했네. B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A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거점 어드벤티즈를 차지했군. C 거점이 점령됐군. B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자네 편이 어드벤티즈를 차지했네. 밀어붙이는 거야. A 거점이 점령됐군. C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거점 어드벤티즈를 차지했군. C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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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 적군이 B 거점을 차지했네요 적군이 A 거점을 차지했네요 적군이 A 거점을 차지했네요 B 거점을 무력화시켰군 거점 2개가 전해될 걸세 B 거점은 무력화시켰군 거점 어드밴티지를 차지했군 세르 꺾어버리다니 계속 밀고 나가게 B 거점이 점령돼 5분남았네 1차를 꺾어버리다니 B 거점이 점령돼 5분 남았네 이 거점을 하므로 거점 어드벤티지를 차지했군. 이 거점이 점령되었군 C 거점을 무력화시켰군 거점 어드벤티지를 차지했군 A 거점이 점령되었군 D 거점을 무력화시켰군 거점 2개가 전해될 것세 이동하게 촬영중 동룩은 숙성성성성성성을 버리지 못했군 더 잘 할까봐 났리와 선사로 전해될 것세 도лас이 탈락하면 형들은 상이 안될 것세 이 Catherine이 신호성성성성성의 이러한 원미를 하 prow한 것이 보이시나요? 아군이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았네 아군이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았네 아군이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았네 아군은 헤벤티지 BTS 뷹이 먹었어요 여기에 때는 하 litres щоб도 뷹이 왜 이렇게iation 히힛 히힛